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정묘일이네요. 아주 붉은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복근부는 2자 7자죠. 저 남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붉은 옷을 입고 가세요. 정일은 임의를 좋아하죠. 정임암몽입니다. 임인,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임자일을 좋아하겠죠. 오늘 테라사무소는 아주 양손하고 이상적인 사람들이고 신비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이의 득실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정일은 개의를 싫어하겠죠. 개묘, 개사, 개미, 개의, 개축일을 싫어합니다. 오늘 테라사문들이 방송국, PD, 기자, 탈렌트, 배우, 시인, 화가, 속박업, 임대업 이런 거 좋겠죠. 건강한 혈압, 심장, 심근근색,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불면증, 어버증, 어처증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네요. 자 오늘 또 띠벼노스에 들어가 볼까요? 월요일 시작입니다. 1월 9일입니다. 봅시다. 자매 형살이네요. 집띠부터 볼까요? 형살에 이별 뒤에 오히려 연아이 남자랑 운이 있네요. 연애 운이 좋아지고 결혼이 좋아집니다.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고 사업 금전 좋겠죠. 아빠, 청장,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 좋습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형살이가 재서 사고나 낙상,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오늘 약간 이별 수가 있겠죠. 소띠볼까요? 섹시한 여인이 나타나네요. 그저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죠. 사업 금전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 좋습니다. 자, 범띠볼까요? 모든 일이 만사가 원만한 하루가 되겠네요. 그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무리수하지 뭐 영걸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만사가 형통이 되겠습니다. 토끼띠볼까요? 토끼띠 오늘 밥 마실 나가는 날이네. 그저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이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사업 금전도 좋습니다. 자, 용띠볼까요? 용띠돈, 연아인 남자 운이, 여인들이 좋은 날이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이 좋고 사업 금전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자, 뱀띠볼까요? 뱀띠 남자들이 좋은 날이네. 섹시한 여인이 나타나네요.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이 좋습니다. 사업 금전도 좋겠죠.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늘 약간 이별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우울한 하루가 되고 연애 운이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좋고 금전도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은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양띠 볼까요? 양띠 남자들이 좋은 날이네. 아주 순수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그죠? 우수하겠죠. 사업 금전도 다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양띠님들 오늘 만사, 형통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원숭이 띠 볼까요? 원제살 뒤에 복부인이 나타났네. 그죠?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우울증, 미래, 건강 좋습니다. 사업 금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이별 수가 있어서 좀 각별히 주의하세요. 닭띠 볼까요? 상충살이죠. 그죠? 이별 뒤에 오히려 낮에는 꿀꿀했는데 밤에 나가니까 연애 운이 좋아지고 결혼이 좋아집니다.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죠? 오늘 오전 낮에는 좀 조심하시고 입 조심하시고 차 조심하시고 낙상을 조심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개띠 볼까요? 개띠 돈 소득이 가득하니 사업 운이 좋습니다. 금전도 좋고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고 우울증,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대지띠 볼까요? 대지띠 상남자가 나타났네. 그죠?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고 사업 금전도 아주 좋겠죠? 그래서 그냥 대지띠들도 오늘 만사행통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월요일 되십시오. 팔봉쌤TV입니다.